안녕 오늘은 날씨가 구리구리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 어? 누렁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흑구씨 누렁이 어디 갔습니까? 아닌데요? 흑구씬데요? 아닌데요? 얼굴이 엄청 흑구스럽거든요 지금 얘들아 집검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짜잔 짜잔 아저씨 저희 영상을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미니가 미니가 고추기 전세진내 리니가 극장빵 같이 구매하실 거예요? 네. 한국산의 극장? 극장이다. 오! 싱크티키가 사용된 청산차주인데? 1922년. 22년? 1929년. 웹플 원이네 이게. 웹플 원. 웹플 원이라고 이게? 응. 애플 투. 이 애플마크 있는 거 봐봐. 그러네. 이 애플마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애플마크가. 진짜 애플마크. 와 진짜. 이게 이만해진 거야. 패트리스 음악의 춤추기. 어 이상한 춤추. 어떻게 해. 어 이상해. 이게 이름 뭐지? 너구리 너구리.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이거 많이 했는데. 생맹 생맹. 이거 큰집 가서 맨날 했었는데. 아씨 신기해. 어 나 이거 결론거 엄청 했는데. 엄청 쏘는 거? 이거 형이랑 아빠랑 엄청 했대 알았어. 응팔이야 응팔. 응팔이야 응팔. 왜 이렇게 진지해? 똑같이 나오네? 아 뒤로 채팅하는 거네. 우리 둘의 대화. 흑영 소란. 먹나그렇네 진짜. 이집법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거야? 세팅중에 지정된 고음 인성. 아 이게 우리 이름이야? 응. 어 신기해. 이게 비슷하다? 뭐야? 1011 1011 001 001 뭐야? 이걸로 할 거 없이 챙겼어 오! 오! 총 쏘는 거네! 뭐야? 이거 뭐야? 공알각 생겼네! 굽히야지! 몰랐어! 아! 드럽게 못해! 또 몰랐어? 드럽게 못해! 드럽게 못해! 드럽게 못해!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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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드 됐다! 너 죽었다! 하! 진짜... 진짜 못한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오지마! 하! 이렇게 하니까 뭐? 게임은 뭐야... 거의 뭐... 아니! 안로 하는거죠! 이상해! 먹어야지 이제... 쟤네 먹어야지! 그렇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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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먹었지? 아우 여기도 막... 잔치 않네 어 어 아이씨 가보야 우와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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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아 못 할렸던 격투 게임 별로 안좋아요 그렇게 되게 원시적인 야비한, 그리고 야비해서 야비하게 뒤에서 이렇게 오지도 않고 일로와 일로와 이러면서 발차기만 붙여놨고 있어 얍실하게 그 있지? 싸움 못하는 애들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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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까지 재밌어 여기 재밌다 그치? 제주도에 이런 야시장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주차가 아주 지옥이에요 도대체 몇 바퀴를 돈 거야 이건 아 귀여워 짱글떡이 어휴... 어휴... 오오 맛있겠어요 여보, 얼굴보다 더 크다. 쏙바래주네, 쏙바래줘. 와, 진짜 커. 조목보다 큰 거 보여? 칠면좀. 조목보다 이만큼 크고. 미쳤어. 팔 만해. 진짜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줄 봐. 줄 미쳤습니다. 짠. 맛있다. 향긋하네. 어우, 흥맥준다. 맛있네. 오리구기 같았어. 물을, 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샤워, 터미디. 봐봐. 내가 점수를 해야지 내가. 내가 점수를 해야지. 아니, 도영아 점수를 해야지. 아니, 도영아 점수를 해도 되나올 때 같이 점수를 할 수 있어. 바보야. 제주도에 할 게 없다고 누가 그러디? 그래디? 저녁엔 요런 게 있네요? 요런 거 있니? 오, 이거 청혼하는 그 그림이죠, 그치? 나랑 결혼해 줄래? 나 왔던 생각 무서워서 못 가고 있네.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이 홀린 건방 같은 분위기야. 맞아. 여보, 이 나무. 내 다리나 할 것 같이 생긴 나무 아니야? 여기 왜 무섭지? 900년 전 이야기였던 것이었다. 변사야? 곰이 오는... 이... 허황이... 네, 이놈... 그만하시옵소서... 그렇게 누렁이는 잡혔던 것이었다는 전설의 이야기. 된장도 발렸다는 슬픈 이야기. 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맛있겠다, 하람쥐. 앞에까지 잘 걸었네. 하람쥐가 왜 이렇게 커? 뉴트리언 아니야? 어,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하람쥐가 이만하면 뉴트리언. 이거 봐봐. 이게 종아리만 하면 되지? 하람쥐야, 이거? 하람쥐야, 이거?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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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람쥐야. 하람쥐야? 하람쥐야. 여보 맛있는데 왔는데? 다같이 흔들어! 이거 봐봐. 정답부터 시작 pretend it's not too late,